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 양사장입니다 이번주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LG 트윈스 현재 7연승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이제 연패에 빠진 이후에 KT전 마지막 경기 우리가 그 경기도 좀 어렵게 이겼잖아요 어렵게 연패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나란히 또 두산 그리고 키움 상대로 시리즈 수입을 거두면서 7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제 대구원정 그리고 광주원정 다시 잠실 왔다가 또 대구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일정이 타이트한 이번 8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체력관리를 하면서 또 얼마나 우리가 승률을 유지를 하느냐 이제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게 질 경기 운영 무리하게 안 하고 또 이제는 확실한 선발카드도 생겼으니까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조급증 없는 운영이 결국에는 페넌트레이스 계속 선도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해온 대로만 해오면 또 역전승도 하고 또 연장가서도 이기고 또 선발의 힘을 가지고도 이기고 이렇게 많은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주현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LG 트윈스 7연승을 이어가고 오늘 대구에서 3선과 맞붙게 되겠습니다 어제 열린 경기 결과입니다 LG 트윈스가 키우미어로즈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역전승을 얻으면서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합니다 정우영 선수 승리 투수가 됐고 정주현 선수 끝내기 안타 포항에서는 또 타격전이 펼쳐졌습니다 기아와 삼성 기아가 이이리 선수 선발승 그리고 타격의 힘을 앞세워서 삼성을 12대8로 꺾었고요 수원에서는 KT도 수입을 가져갑니다 KT가 SSG를 상대로 엄상백 선수의 호투 그리고 세 경기 동안 단 한 점만 내주면서 짠물야구를 펼치면서 KT가 시리즈 수입에 달성하면서 3위를 거의 게임차 없이 추격을 하게 되었고요 대전에서는 하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냐 선수의 선발승이 있었고 사직에서는 NC가 와이드너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서 롯데를 8대1로 꺾고 위닝 시리즈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 3연전 삼성과의 맞대결인데요 LG는 이번주에 플러코의 부재 그리고 여러가지 팀 사정으로 인하여 6선발 체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플러코와 빠지고 이 자리에 이지강 선수가 들어가면서 선발자원이 한 명 많아졌는데 이지강 선수가 그래서 금요일날 선발로 나오고요 최원태 선수가 토요일 일요일은 임찬규 선수고 최원태 선수의 등판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임찬규 선수로 마무리를 짓는데 삼성은 또 뷰캐넌 백정현 수아레즈 만만한 선발 투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LG가 이번 시즌에 삼성을 만나면은 이 세 선수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원퇴인 한 번도 안 만났을걸요 그래서 이 세 선수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뷰캐넌도 공략을 했었고 백정현 선수는 또 패전 투수를 만든 적이 있고 수아레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격의 힘이 또 필요하고요 대구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주전 타자들 타격권 떨어진 것을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LG 트윈스가 키움 3연전을 치르면서 사실 긴 연승 기간에 불펜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 경기 대승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상대 에이스급 투수들을 만나면 투수준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제처럼 연장 가서 이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긴 연승 기간 불펜 운영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LG 트윈스가 오늘 불펜으로 쓸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최동환, 김진성, 이우찬, 유영찬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 유영찬 선수나 최동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이닝 정도 멀티이닝 투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지강 선수가 5이닝 가까이 투구를 해준다면 이 4선수로 1이닝을 막으면은 쉽게 해결이 될 문제지만 만약에 이지강 선수가 5회 이전에 내려간다면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멀티이닝을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타이트한 불펜 운영 아무래도 이지강 선수가 지금 엔트리에 선발 투수로 되어 있고 불펜 투수가 1명 적고 선발 투수가 1명 많잖아요 플러코까지 아프면 선발이 6명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불펜 운영이 타이트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지강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면 충분히 불펜 운영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세이브 상황이 나왔을 때는 김진성이나 또 유영찬이나 이우찬 이 세 선수가 뒤쪽에 배치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두 번째 투수는 최동환 선수는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영찬 선수도 세이브를 기록한 적이 있고 김정선수는 뭐 NC 시절에 마무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뒤쪽에 나오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등판 불가한 선수는 함덕주 선수 나오면 3연투가 되는 상황이고 고우석 선수는 나오면 4연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무조건 휴식을 취할 것 같고요 정우영 선수도 나오면 3연투입니다 무조건 쉬어야 되고 백승현 선수는 이제 연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연투를 하다가 또 이 선수가 잔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선수는 오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동환, 김진성, 이우찬, 유영찬 4명의 선수가 조금 불편해서 구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대구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불펜 투수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는 유동적으로 불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과연 MBMA 감독이 오늘은 어떻게 투수 운영을 가지고 나왔을지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엔트리 변동 없을 것 같고 이지강 선수를 좀 믿는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LG 트윈스 매번 이 선발진의 계획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용 선수가 호투를 했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가 원래 다음 주에 복귀하기로 했다가 이제 또 대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김윤식 선수는 퓨처스에서 기다리고 또 이지강 선수는 금요일 선발 등판 이후에 롱릴리프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던지고 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롱릴리프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48까지 나왔기 때문에 1이닝을 막아줄 수 있는 필승조 역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쓰임새가 좀 생긴 것 같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플러코가 복귀를 하면 이정용 선수도 선발에 남기 때문에 다음 주 선발 순서는 플러코, 켈리, 이정용, 최원태, 임찬규, 플러코인데 여기서 뭐 이정용 선수가 먼저 나오고 켈리 선수가 하루 좀 휴식을 더 취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플러코가 정상적으로 화요일 날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로테이션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코가 주 2회 나오고요 또 이정용 선수가 로테이션에 남고 또 기존의 최원태, 임찬규, 켈리가 등판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 3연전은 기회하고요 주말 3연전은 또 키움을 만나기 때문에 키움 전에 만나는 최원태 선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끝내기 전력질주 내야 한타의 주인공 정주현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주현 선수가 1루까지 전력질주를 하면서 제발 1루에 세입이 되라라고 외치면서 뛰었던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헤드포스트 슬라이딩 발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긴 한데 얼마나 이 선수가 살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또 손이 먼저 베이스에 터치가 되면서 정주현 선수가 1루에서 세입이 됐고 내 안타가 되고 나서 물은 맞았지만 비디오 판독 요청이 나와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동료들이 무조건 살았다고 무조건 세입이라고 안심을 하고 좀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끝내기가 나왔고 정주현 선수는 사실 지난해 한 경기도 뛰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연경혁 감독은 정주현 선수를 백업 1루수 백업 6역수로 또 사용을 하면서 정주현 선수가 1군에 좀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클러치 에러 뭐 이런 걸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주현 선수가 이런 또 끝내기 상황에서 기회가 왔을 때 또 한 번 해주면서 이런 아쉬운 실책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정주현 선수는 1군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면이 좀 생겨가지고 더욱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선발 투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에서 LG와 삼성 이지강과 뷰캐논이고요 사직에서는 SSG와 롯데 박종훈과 이인복의 맞대결 창원에서는 키움과 NC 정찬원과 정구범의 맞대결이고요 광주에서는 하나와 기아 장민재와 윤형철 잠실에서는 KT와 두산 이 두 팀이 또 3위를 걸고 배재성과 김동주의 맞대결 이 시리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리그 순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1경기를 치른 LG 트윈스 7연승을 달리면서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2위는 선두와 5개인 반차의 SSG 랜더스입니다 3위는 두산베어스 9개인 반차고요 지금 KT가 6연승을 하면서 맹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률에서 1,2뒤진 4위가 KT 위즈고요 5위 NC 다이노스 NC도 5월보다 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을 야구권으로 다가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을 푼 1,2의 승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6위는 기아 타이거즈 기아가 또 5월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다행히 1승을 하긴 했지만 6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7위는 롯데, 8위는 한화, 9위는 키움, 10위는 삼성인데 이제 삼성과 키움, 게임차 두 게임차 납니다 그래서 삼성이 바짝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키움을 자 1층마당 이번주 금요일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정말 승리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제가 수술하고 아직까지 배가 좀 땡기는데 그래도 너무나 기쁩니다 전혀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기쁜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계속해서 LG 트윈스 방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경기 다 잡아가지고 저도 영상 많이 찍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많이 만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선두를 달리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L층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